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수업 중간까지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정상에 올라오신 거예요. 이제 하산하는 것만 남았거든요? 근데 우리 정상에 올라왔는데 경치도 안 보고 또 도시락도 안 까먹으면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려고요. 이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면서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좀 불편하셨을 만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선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한 대의 컴퓨터 안에 오라클 서버를 설치하고 또 SQL 플러스를 이용해서 오라클을 제어를 해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오라클 굉장히 비싸잖아요. 거의 1억씩 한단 말이죠. 이렇게 복잡한 프로그램을 한 대의 컴퓨터 안에서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아깝지 않나요? 그리고 또 만약에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줄을 서야 되잖아요. 저 컴퓨터를 쓰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오라클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하나에는 오라클을 설치하고 또 한 대의 컴퓨터에는 SQL 플러스를 설치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오라클이 설치되어 있는 저 컴퓨터의 오라클을 제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인터넷에 대해서 조금은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 선물로 알려드릴게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한 대 한 대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호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의 호스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IP나 또는 도메인 같은 걸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화면에 지금 호스트가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터넷을 또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한 대 한 대를 부르는 호스트라는 표현만으로는 좀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두 대의 컴퓨터와 서로 역할이 다르죠. 이 아래쪽에 있는 컴퓨터는 정보를 요청하나요? 응답하나요? 요청하죠. 이 위쪽에 있는 컴퓨터는 정보를 요청하나요? 응답하나요? 응답하죠.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있고, 여기에 SQL 플러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만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컴퓨터 두 대가 서로 역할이 다르다. 역할에 따라서 각자를 부르는 표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든 용어가 바로 정보를 요청한다. 요청하는 사람이 고객이잖아요. 그런 뜻은 클라이언트. 정보를 응답한다. 응답하는 건 사업자죠.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서버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서버, 클라이언트, 이 두 가지가 네트워크, 더 나아가서 인터넷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실력이 좋아져요. 이걸 모르면 그냥 0인 거예요. 0에 1억 곱해도 0이잖아요. 바로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앞에서도 언뜻언뜻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오라클이 설치되어 있는 이 컴퓨터에 오라클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 컴퓨터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에 SQL 플러스를 까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각의 컴퓨터가 오라클이 설치되어 있는 서버에 설치된 오라클을 제어하는 걸 통해서 서로 다른 공간에 있어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이 서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게 요청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뭐라고 하냐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고 거기에 속하는 구체적인 제품으로는 SQL 플러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SQL 플러스는 여러분이 오라클을 구매하거나 구하면 기본적으로 번들로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개념을 모르면 오라클 서버랑 SQL 플러스가 같은 것인 것처럼 느끼게 된단 말이죠. 같지 않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관계를 맺게 되면 또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좋냐면 SQL 플러스가 좀 불편하지 않아요? 아마 데이터베이스가 처음이셨던 분은 불편한 걸 잘 모를 겁니다. 뭐가 불편한지를 더 좋은 걸 보기 전까지 우리 알기 힘드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명령어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나요?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엑셀과 같은 방식으로 스프레드시트처럼 GUI 환경에서 오라클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GUI, 그래픽컬한 방식으로 오라클을 제어할 수 있는 SQL Developer라고 하는 무료 프로그램도 있고요. 상당히 비싸지만 아주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TODD라고 하는 SQL, 그 오라클 클라이언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SQL 플러스 말고 자기 자신에게 잘 맞는 자기 취향에 어울리는 오라클 클라이언트를 구해서 생산성의 효율을 높이는 노력을 이제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상에 올라오신 기념으로 제가 경치를 보여드렸어요. 말하자면 개념을 알려드린 거죠. 그러면 그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 개념을 활용해서 우리 SQL 플러스가 아닌 GUI 방식으로 오라클을 제어할 수 있는 SQL Developer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주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